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스크 경남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음 피해를 우려한 시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지방선거에선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펼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길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신공항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설되는 예상 활주로 방향에 고층 아파트와 야산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소음 피해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금의 계획은 확장공사라며 동남권 관문인 신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공항? 아무 소용없는 이 용역 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소용없는 우리 김해 신공항을 반대하는데. 오늘 집회에는 김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부산 시민들도 동참했습니다. 건설 반대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신공항 건설에 찬반을 묻는 사안을 보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찬성하는 후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예비후보가 눈도장을 찍기 위해 집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정부가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이슈화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8월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